히히 카드 웰컴 머더 로 고기의 피타 작도 천광석화 돈바 천광석화 당신 빈털털이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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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반다 전략가 울거리 쟤가 제발요 선생님 간절함이 통했다 예의바른 놈 잘살거라 예의바른 놈 잘살거라 다음 엘리트 못잡는거 아님? 너무 불안한데 불안감 비타 500 Na 나오진않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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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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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오오 오우 음.. 스무장이면 일단 에바임 에바에 타라 신지 오우 실패했다 작돌아서 여섯장인데 고차세 영영영 강화를 좀 급하게 하죠 뭐고 이거 위에다 3코인 파트 자 으 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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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박군의 영액 반사신경 월 엘리트 잡으려고 했는데 반사신경 떴으면 강화가 먼저겠다 반사신경じ 반사신경 반사진 반사신경 반사신경 클리어 각 나오나? 유령의 형상 클리어 각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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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하면 깬 것 같은데 근데 그 웬만하면을 믿을 수 없는게 첨탑이지 다 첨탑이 점지하는대로 가는거죠 다 첨탑이 나 약속 채워임만 세 장? 세장나오는 쌍산 잔상 아 대파따죠 판도라가 아씨 괜전 소멸 소멸 소멸이니까 이거 들어왔 먹고 잘나온건 맞 잘나온건 맞음 괜전이 웃음별이지만 1리트 2리트 3리트 비타 복제 아드 형상 아드가 제일 낫겠지 와사피 택은 돌리면 되고 아드레날림 아드레날림 폭주 이거 아드 강화할까? 처분은 정룡밥 기능성 여기서 덱 도는 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아 이정도면 도네 도네? 도네 좋지 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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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래서 은지 잡냐 대단호네 도네 관절 부수기 셀프 관절 부수기 셀프 관절 부수기 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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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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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하게 따서 카카오버리 서셨네 공포 있어야 달팽이 딜 나올지 않을까 아님 공포 의 부상 넣는거 봐 아 왜 역겨워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역겨워 좁쌀 유령이다 귀신 어서오고 아씨 바본가 실수했다 어차피 이댐 밖에 안 맞지만 미션 걸리니까 저 패턴 안 뜨는 거다 영악한 놈 무한댁만 뜨면 무한댁만 뜨면 오와우 심장 딱대 목 씻고 기다려라 심장수행 아 아 아 아 마무리 딜 뻥 슈페없는 폰더셀 슈페있는 중뱅보기 타쿠 코스트는 남는데 드로우가 모자랄 지경이네 모자라진 않네 대단원 주어 대단원 주어 까까 대단원 주어 아잇 뒤져좀 아휴 감실나 대단원 주어 대단원하게 아 까지 아 아 또 또 뭐야 으아 으아 아 저분 YOU 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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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툝툝 bursting 툝 툝 툝툝 다같이 이래서 어느 세월에 잡죠 화령사리마도 켜져있는데 아 죽어줌 나가 나가 구스택 이스택 편안함의 극진 이스택 편안함의 극진 이스택 편안함은 이스택 편안함의 극진 입이 사려 나왔는데 아 엄청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택 편안함 3스택 이스택 카카는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2475점 전부 겁나 낮네 3000점이나 넘겼나 3200점 넘을 거 같은데 아님 말고 대단원 주세요 대단원 좋아요 지울게 없네 무력화 아니 나 무력화 주면 다리 꺾기 한다네 그러면 다리 꺾기 줄까 와하오 이런 빛은 고개를 못 뽑았네 화상 두개 들고도 돌리긴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0 0 0 0 오 아 회중시계 야비 뜰 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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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공업 뽑았네 퍼펙트 해야됨 퍼펙트 각이죠 네 턴 동안 때릴 수 있으니까 이번 턴에 넘어가도 상관없 턴 환살이 꺼져 있어서 때리기 귀찮다 음 이럴수 이럴수가 퍼펙트 퍼펙트 아닌가 심장한테 맞은게 기분은 나쁘고 아 또 맞았네 한 대 맞았으면 뭐 그 다음 맞는거야 뭐든 처음이 어려운거지 에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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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3200 이상이 77퍼센트 넘을 거 같죠? 아닌가? 넘게지 음... 엘리트 얼마 안 잡았는데 넘네 77퍼센트 당신의 포인트가 죽었습니다 까까머리가 되었죠